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혜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피부 고민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쓰이는 눈가, 입가, 목, 미세주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만능 추천템 안주 프리미엄 스멜 크림 리페어입니다. 바로 이 크림인데요. 이렇게 듬뿍 떠서 우와! 영양이 가득해서 그런지 쫀쫀한데요. 보이세요? 그럼 제가 꿀팁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얼굴 전체에 크림을 살짝 당겨주는 느낌으로 스티키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유효성분의 빠른 흡수를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목과 쇄골 라인에 마사지하듯 쓸어올려 발라주면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관리 끝! 달팽이는 이동할 때마다 몸에서 끈끈한 전에 뮤신이 분비되어 유연하게 이동하는데 뮤신의 주성분은 콘트로이친 황산! 이 콘트로이친 황산을 충분히 흡수해주면 피부 노화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오늘은 안주 프로페셔널의 프리미엄 스네일 크림 리페어를 만나봤는데요. 뭔가 특별한 피부 케어를 받아 피부 고민을 딱 해결한 느낌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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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